착수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점으로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원안을 뒤집는 게 전문가요? 이찬호? 전문가? 이찬호가 전문가라고요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장관님? 음마아파트 와서 지금 집단 민원에 개입하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발언하세요 그냥 내 지금 안 했으니까 말 못했죠?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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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까 말이죠 아까 맹성규 위원님이 1분 끊어달라고 그랬는데 1분 제가 더 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신 끝나고 나서 본인의 육성으로 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거는 조금 하시면 조금 있다가 저희가 정리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요 저를 믿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